축하드립니다. 오오 이게 돼지고기 하고 소고기하고 섞어서 넣는구나 섞어야 맛있나보지? 요구를 그렇게 짜 안 짜면은 이게 채져부라 여기다가 그냥 도마로에다 넣고 짜 야채를 다 잘게 썰어야 되겠네. 다져야 돼. 잘 자르게. 버섯,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넣는구나. 소고기 넣고, 버섯 넣고. 다 넣으면 되겠네. 양파, 달어, 청양고추, 빨강고추, 달어.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생강을 이렇게 넣어야 돼. 마늘 넣고. 마늘, 한 수제 반. 그리고 여기다 반으로 넣을 때는 밀가루를 다른 사람 넣은 데 팍팍해. 빵가루를 넣어야 돼, 빵가루. 빵가루. 두 스푼. 빵가루를 두 스푼. 세 개. 빵가루를 넣어도 부드러워. 윗가루를 넣으면 닭가루. 이건 소금. 고추를 많이 넣어야 돼. 고추. 이게 매실은 돼지고기 잡 냄새도 맡아. 돼지고기 조금. 조금 넣어야 돼.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많이 넣어야 돼. 간장? 응. 이제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이렇게 섞어줘? 응. 이제 섞어서 만들어. 이게 반죽하기가 힘들어. 그래. 다 했어, 이제. 이게 합이 돼야지 이제. 그 빵가루가 풀려서. 그래야 똥글뱅이를 만들지. 소금을 더 넣네? 응. 소금을 더 넣어? 응. 더 넣어야지. 싱거워. 딱 보면 알아. 이제 한번 반죽해 놓으면 또 만들어 놓으면 때마다 지져먹지. 이제 고져볼게. 부칭깍가루를 만들어 놓って 있어요. 여기 원래 사람들이 부침까루를 속에 넣었어. 나는 팍팍하지 마라고. 연어고 빵가루를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응.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부침가루를 붙이기 좋게. 이렇게 음 그렇게 묻혀 이렇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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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에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당겨 계란에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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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고춧가루 꽈지않으며 1개 1개 3개 2개 4개 6개 3개 5개 5개 4개 4개 5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